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자리 재난이 현실화됐습니다. 채용계획이 줄어든 건데요. 예견된 하반기 고용가뭄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하반기에는 채용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고용가뭄이 이어지게 됐군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 전 취업포털 링크루트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콜과 함께 상장사 530곳을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겠다라고 확정한 상장사는 57.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66.8%의 상장사가 하반기에 사원을 뽑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 사이 9.6%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아직 채용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기업도 28.6%였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22%의 기용이 기업이 채용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신입직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줄고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늘어난 거네요. 그만큼 상황이 참 불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채용계획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채용계획이 있다는 경우가 79.2%였지만 올해는 69.1%로 10.1%포인트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은 68.6%에서 61.8%로 6.8%포인트가 줄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61.1%에서 49.3%로 무려 11.8%포인트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대기업마저 급감하면서 앞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의 적신호 같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취업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 그럼 채용계획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혹시 규모마저 줄이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장사들에게 하반기 신입사원을 얼마나 뽑을 것인지 물어본 결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는 답변이 40.1%에 달했는데요. 반대로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은 19.2%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채용계획도 줄이고 규모도 줄이겠다는 뜻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경직된 상황에서 채용시장마저 이렇게 줄어들다니 올해 하반기도 그야말로 취업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많은 수가 신입직 공채를 없앴는데요. 현대차와 KT 등 주요 대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졸 신입 공채를 없애고 수시채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하반기 공채를 실시하던 기업마저 채용규모를 줄이게 되면서 구직자들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게 된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라 임시 일자리의 수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야말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구직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957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5.6%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거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자는 12.6%에 그쳤고 21.7%는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당했네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과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을 계획하는 이유 중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복수 응답으로 57%가 응답을 한 건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둘 경우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많아서 기존 아르바이트 직원 외에 더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도 36.5%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직종에서 하반기 채용 계획이 가장 많았을까요? 네 하반기에 채용할 아르바이트 직종 중에는 음식점 서빙, 주방 보조가 가장 많았는데요. 복수 응답으로 38.2%의 응답률을 차지했습니다. 매장 관리, 판매직에는 36.9%가 응답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바리스타, 고객 상담, 기타 서비스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속속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뷔페 등 많은 수의 음식점들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부디 하반기 채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 재난 영화의 상황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켜왔던 일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순간 고용시장마저 위태롭게 변모하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모두 힘을 합쳐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건데 과연 모두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가능했지만 내일의 우리 사회는 부디 협치, 협력, 협조가 이뤄지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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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